최근 5년간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이용했거나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12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한 건, 2020년 6건, 2021년 3건, 지난해가 1건입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국내선으로 5건은 출발하는 공항에서 탑승시에 적발됐지만 7건은 실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적발됐습니다.